루마스 한다리 나가잖아 여기주고 저희쪽으로 버터 아 이제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 그게 뭐예요 너 아레나 대낭 골랐고 무조건 700원으로 대낭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700원? PC로 구글 네이버에 피파월드 검색하시고 700원에 그냥 대낭받으면 돼 아 진짜요? 빨리 받어 바로받아야지 소리야 이거 얼마나 치야?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 다시 한 번 우리 또 우리 부회장님 부회장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 회장이다 회장 사기상 회장님 고맙습니다 따봉! 자 가자 제발 제발 블랙아 진짜 한 번만 부탁할게 가자 아 나 뭐 너무 큰 건 바라지 않아 너무 큰 건 바라지 않아 일단 국가부터 우리가 확인해볼까요? 버리지 말! 이 개잖아! 이 개다! 이 개인데? 개! 어 우리 안드레알맹이다 아 나 개인줄 알았는데 불으로 변했는데 불 보면서! 바로 가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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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7인데? 127 아니야 이거? 아 5다 5다 아니 잠깐만 125은 높아 엄청 높아요 잠깐만 125은 높아 125다 어 진짜 큰 거다 이거 125다! 이거 진짜 큰데 125야 꼴치가 25,000원 꼴치가 25,000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거 개 크다 이거 125다 머리가.. 머리가 왜 이렇게 크죠? 머리가.. 짧은데? 누구지 이거? 이게 개.. 걘가? 제주스 이게 개다? 걘가? 한 번에 확 내려보자 Porsche Q4 와 미쳤다 이거 5절 하고? 드디어 이거 5점 와가지고 5점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본키 드디어 인생 첫 아이콘 야 일단 상한 걸어놨고요 어 근데 형! 못 사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또요.. 부회장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예..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저 30조 넘어요. 왜냐면 얘만 해도 4조고요. 얘만 해도 7조예요. 둘이 해서 8조거든요? 33조 정도 되겠는데? 저는 이제 호벤투스에 못을 박으려고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4등으로 나와. 아이콘 더 모먼트 응카를 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올해 가려고 제가 이 팀 하는 거고요. 이 팀 구단은 소령입니다! 지분이 좀 많긴 하죠. 따봉! 일단 트레잭이에요. 아이콘 더 모먼트 응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악니. 악니를 팔카 요정도. 앞쪽에 16조! 요정도 됐고 그리고 라비오 하나 갖고 있거든요? 라비오 하나 갖고 있어서 라비오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와 이거 말해도 20조야. 나 아까 봤잖아 우리 네드베드. 네드베드 가고 그리고 여기에 델피에로 이건 좀 아쉽더라고 보니까. 요건 좀 아쉬워 그지? 이 캡을 좀 걸어볼까 하거든. 요거 상한가 걸으면 나오지 않을까? 캡이 확실히 좋아 이게. 이렇게 하면 8조 4천억인데? 그럼 여기다 르미나 써야지 뭐. 르미나 쓰면은 4조 정도 남잖아. 여기 4조 정도를 써야 되는데. 키엘링 쓰자. 오케이븐 빠르네. 요정도 가면 되겠는데 1조 5천억. 보누치 못 쓰나? CC 보누치 2조인데? 데미랄? 어 데미랄 있다. 데미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못 구하네. 데미랄 빠른데. 데미랄 빠른데 못 구하네. 아 나 그냥 보누치 갈래. 보누치 키엘링 라인 갈래. 어 돈은 될 거 같은데? 이거 봐봐. 비앙코네리의 신사들 받고 대인수비 태클 저것도 올라가. 비앙코네리의 철벽 듀오까지. 야 왼쪽은 누구 써야 되지? 호테리우. 야 얘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슈팅도 존나 좋은데? 이거 가자. 이게 간지 난다 이게. 돈 돼. 이렇게 하면. 스피나촐라. 스피나촐라 좀 괜찮았던 거 같은데? 우와 개 좋은데 이거? 야 스피나촐라로 가면 되겠네 여기. 22나 남네 급여가. 이게 답이긴 한데. 오브라이 지르긴 하네. 잠브루타를 쓰자고? 르미나 빼고? 자꾸 모먼트를 넣어 그래. 야 나 모먼트 응카 쓰는데 모먼트 1카 들어오면 그 맞대가리가 있겠냐고. 갑자기 1카 들어오면 이게 ㅅㄹ아 있어. 비웨이라 만약에 캡을 구하면 1터지잖아. 이해만 낮추면 되잖아. 이거야 이거. 이렇게 가자.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야. 여러분 이게. 이게 완성보험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치? 중헌이 약발 3명이라던데 수비력이 지르니까. 신사는 숙녀를 떠나지 않는다. 나 간지나잖아 자 여러분들 스컨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젝의 악니 투톡 스탯 앨범 악니 빠르고 이 형님은 이제 패스되는 트레젝이거든 민첩 밸런스 가능속도 헤더 143 점프 142 침착성 142 거기다가 양발 이전에는 LN 트레젝을 썼는데 그걸로 진짜 골 많이 났거든 이건 얼마나 좋을까 양발이거든요 아직 델피로가 금카가 안와가지고 금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카로 가면은 이제 한 요정도 될거고 크로스 살짝 델피로 아쉽긴 한데 커브가 이제 140 나옵니다 집중훈련 찍어주면 델피네드베드 있어야 유벤투스 맞잖아 비앙코네리의 신사들 그 다음에 볼란치에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그 라비오와 프랑스에 내가 살려고 했던 비에이라 일단 수비력 기가 막힙니다 130 넘어가고 요렇게 스탯 깔끔하죠 그리고 이거 처음 써보는데 호제리우 그리고 스피나추얼라 일단 스피나추얼라 오브라 130 넘어요 얘네들도 130 넘습니다 크로스가 140 호제리우도 크로스가 좋긴 해 빠르고 키도 178 내가 좋아하는 게 178이거든 그리고 센터백에 여러분들 보누치 왜 쓰냐고 하는데 이 보누치 다릅니다 CC에요 오브라이 136 키엘리니와 보누치가 근본이지 이형님 빌드업 발밑 지리잖아 이형님 슈팅도 지리거든요 보세요 수비형 미드필드 뛰어도 돼 그리고 골키퍼는 갓덴사르 LH로다가 딱 하면서 급여 250원 딱 맞췄구요 출장식 갑니다 쓱 쓱 쓱 와 존나 빠르다 미쳤다 개빠른데 겁나 빠르네 올려주고 아니 비일어가 안 좋다라는 평균을 버려야돼 답답할거여 답답할거여 틀어지게 또 뛰잖아 침도 개잘하더라 어 뭐야 폰트 개 부드러운데 어휴? 어휴? 피계에요 아니 이게 파트 엄청 부드럽네 오케이 못막지 툭 툭 툭 어쭈어쭈? 툭 보누치인데? 다리가 길잖아 한다리 나가잖아 한다리 한다리 여기 두고 오빠타 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비를 틀어야되게 좋아 툭 툭 툭 툭 이런거 받겠지 틀어지게는? 이런거? 그렇지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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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지 툭 툭 치고 들어가는게 미쳤는데? 이거 목사를 안 넘어가는게 신기해요 원래 다른 카드들같으면 넘어가니까 안 들어가지 아니 패스는 질이잖아 이거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아아 왜? 꼴킥이라고요? 뭐야 이거 조만게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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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드베드 뭐 이런 감채가 들어가냐? 주어 줄 줄 알고 있었지 아하 바로 짱봐버리지 쓰루 쓰눅 주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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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뭐야? 뭔 패스야 이거? 네드베드는 뚝배기도 좋잖아! 알았죠? 그래, 네드베드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뚝배기도 되니까. 와 미쳤다. 패스가 돼.. 오오오오.. 팀네먼 넌다 진짜. 모먼트 트레젝에는 겁나 좋다. 진짜로 너무나 좋다. 아 이제 모먼트 끼고 급여 255 호벤투스였고요. 이제 좀 오래 할 겁니다 진짜로. 여기에 막 영입도 해가면서 좀 오래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팀 야무지 마쳤고 다시 한번 또 우리 부회장님 너무 감사하구요. 앞으로 다음 영입은 요 델피에로 요자리 금카만 좀 들어올 거 같은데 그러고 나면 진짜 맛있게 호록쭈 날려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